맛집보다 맛있는 윤혜신표 최고의 요리 비결 씹고 뜯고 맛보는 등갈비를 누린내 없이 요리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잘 익은 구수한 묵은지와 함께 먹는 매콤한 묵은지 등갈비찜 부터 부족한 영양을 남김없이 채워주는 윤혜신표 웰빙 요리 매콤새콤한 양념에 알록달록한 여름 채소를 볶은 채소볶음 자연요리연구가 윤혜신의 정감있고 푸근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무원입니다 윤혜신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난이도도 있고 외식할 때만 먹었던 메뉴를 집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여주실 묵은지 등갈비찜도 그런 메뉴죠 맞아요 등갈비찜 하면 왠지 나가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하기는 좀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집에서도 쉽고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꼭 해드시고요 또 요즘같이 여름 채소들 푸성기 많이 날 때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맛있게 볶는 것도 또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묵은지 등갈비찜과 채소 볶음까지 먹는 재미 만드는 재미까지 오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묵은지 등갈비찜 부터 해볼건데요 선생님 제가 묵은지 등갈비찜을 집에서 했었는데 좀 뻑뻑하더라구요 부드럽게 만들 방법 오늘 알려주실거죠? 알려드릴게요 등갈비가 요즘 마트에 가면 다 잘려있구요 깨끗하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가 퍽퍽하고 맛이 없었다면 푹 안삶은 것도 있고 또 잘못하면 여기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나는 걸 확 잡고 푹 삶아내야 돼요 물에 어떻게 이렇게 핏물을 빼줄 필요는 없나요? 핏물을 먼저 빼야 되는데요 찬물 주시면요 핏물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돼지 등갈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구워먹는 고기 외에는요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탕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국이나 탕이나 찜이나 이런거 할 때는 핏물을 꼭 빼주셔야지 거기서 이제 나쁜 냄새나 이런 비릿한 냄새가 다 빠지거든요 저는 한시간 정도 한시간 정도? 네 네 돼지고기는 좀 핏물이 빨리 빠져요 소고기보다 그러니까 한시간 정도 담가놓으면 되는데 제가 미리 한시간 전에 담가놓은 게 있습니다 네 한시간 전에 담아놓은 걸로 바꿀게요 네 선생님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양을 보니까 네 한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3,4인 가족 기준으로는 이거 두 배 준비하면 될까요? 네 네 그렇죠 보통 한 번 먹으면 이런거 한 5개 정도는 뜯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핏물을 잘 빠졌죠 한 사람이 대여섯 대 먹을 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뭐 한 1kg나 1.2kg 정도 사시면 충분히 배불리 드실 수가 있어요 또 가서 보니까 등갈비도 사이즈가 달라서 네 맞아요 무게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무게대로 또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 끓는 물에 가서 넣고 한 10분 정도 먼저 삶아서 다시 꺼내서 깨끗이 씻을 거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 봐요 네 네 물을 먼저 이제 끓여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거 향신료를 다 넣어 볼게요 향신료 네 술을 좀 넉넉히 한 반컵 정도 넣고요 네 통어추도 좀 넣고요 통어추 그 다음에 생강 생강 편성 거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 잎 네 없으면 집에서 된장을 살짝 10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또 최여비 시청자분들이라면 월계수 잎 정도야 네 네 네 다 집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차 많이 드시는데 그 찻잎이 다 드시지 않거든요 한 통을 그렇죠 그렇죠 항상 남아있어요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고기 삶을 때 넣으면은 가장 비린내를 없애주는 거 같아요 저는 우롱차 이파리 지금 버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푸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여시고요 10분만 10분만 네 10분만 삶아주시면은 잡내가 싹 제거가 됩니다 선생님 1차로 삶을 때 네 10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 푹 익힌다고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겠죠? 네 여기서 너무 이제 끓이면은 그 육즙에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요 맛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딱 10분만 삶아서 잡내만 쫙 제거한 다음에 다시 찬물에 헹궈서 그렇게 사용하면 가장 좋죠 알겠습니다 네 다 끓었습니다 10분동안 네 10분 이제 끓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10분 끓인 거를 찬물에 얼른 이렇게 넣어서 네 일단 찬물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가 봐요 네 바로 이제 식혀가지고요 그 육즙을 또 탁 가두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오우 냄새가 좋다 그 돼지갈비는 기름이 굉장히 많은데 등갈비는 또 기름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이제 제가 네 새로운 접시를 하나 주시면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부어서 이제 뭐 핏물 같은 거 있으면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약간 선지처럼 보이는 걸 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골 같은 거 이런 거 빨간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런 내장들 같은 거 손질이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편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재료가 이제 등갈비하고 김치잖아요 네 저희 집 묵은지가 올해 김장이 맛있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물에 따가 막 심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쓱 한번 쓱 한번 이제 씻어가지고 그 신 맛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들었던 소 있잖아요 소만 싹 뺀 다음에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같이 여기다가 놓고요 한번 말아 볼게요 아 이거 마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집 묵은지가 이제 올해 맛있게 돼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끝부분 좀 떼어내고요 자 줄게요 받으세요 아 꼬다리 안 쓰고 네 꼬다리는 이제 떼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빡빡 씻지 마시고요 그냥 슬쩍 한번 네 간이 남아있게 그러니까 양념이 좀 있어요 네 양념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넓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들어갈 사이즈만큼 이렇게 두 개 정도 겹쳐 놓으면 아마 들을 거예요 놓고 이렇게 놓고 돌돌 마세요 돌돌 마세요 이거를 넣고 그냥 뚝뚝 썰어 놓고서는 갈비 넣어서 해도 돼요 되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네 예쁜 게 또 좋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탁탁해서 자기 접시에 놓고 진짜 먹음직스럽겠다 네 이렇게 해서 툴툴 말아가지고 네 싸는 게 이렇게 뭐 큰 번거롭지 않아요 큼직큼직하게 싸니까 네네 큼직큼직 그냥 둘둘둘 마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고요 벌써 먹음직스러워요 선생님 네네 이 상태로 지금 찜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냄비를 한번 갖고 올게요 네 밑이 두툼한 거에다가 이거 이따가 버리지 마시고요 이것도 다 밑에 다 까세요 아 남은 묵은지는 네 남은 묵은지는 꼬다리까지 네 꼬다리도 이거 흐물흐물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꼬다리가 갖고 있는 맛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밑에 까시고 아까 우리가 둘둘 마른 거 여기다가 이제 쫙 놔볼게요 이야 진짜 눈으로 먹는 요리네요 네 하나씩 툭툭 가져가니까 나는 왜 고기가 없냐 너는 왜 김치를 다 가져가냐 이럴 싸울 일도 없고 싸울 일 없이 공평하게 그냥 하나씩 탁 가져가서 하나씩 뜯고 또 그다음 거 뜯고 그러면 되거든요 담음새가 참 좋네요 네 아 냄비가 딱 나서 떨어졌어요 네 네 좀 이렇게 딱 간성맞춤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자박하게 이제 물을 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부을게요 다시 물을 쓰면 더 맛있지만 또 다시 물 내는 거 귀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묵은지에서도 맛있는 맛이 우러나고 고기에서도 계속 우러날 거기 때문에 좀 충분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4,50분 정도 아 푹 끓여서 네 4,50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걸 안 했네요 네 네 그래서 꽤 오래 끓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살이 그냥 탁 젓가락으로 해도 흐물어질 정도로 그다음에 이거 집된장이에요 네 지금 이제 묵은지 한번 씻었죠 뭐 이 전체적인 간이 지금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된장 집된장 맛있거든요 된장을 조금 이제 골고루 풀고 푹 이제 그다음에 선생님 이거 물 넣기 전에 물에다 다 풀어서 넣는 거는 별로가요? 아니 그러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뭐 그래도 오랫동안 끓일 거여서 잘 퍼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조금 네 4,50분 푹 아주 흐물흐물하게 맛있게 되기를 원하면은 1시간 이상 네 제가 끓여보니까 한 4,50분이 적당하더라고요 고기 뜯는 맛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설탕이에요 네 설탕을 조금만 맛도심으로 넣어주시는 거는 설탕이 묵은지가 너무 시다 신맛을 좀 잡아줘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만 조미료 대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안 넣고 마늘 네 마늘 넣어서 그래도 어 찜이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요대로 그냥 불에 가져가서 4,50분만 푹 끓이시면 돼요 뚜껑을 닫고요 네 자 선생님 네 드디어 기다리던 냄새가 막 진동을 하네요 네 한 시간을 끓였습니다 네 거의 한 시간을 저희가 이제 푹 끓였거든요 열어볼까요 아 아깐 좀 색깔도 안 난 거 같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넣은 고춧가루와 그 자체에서 우러나온 것과 또 등갈비에서 나오는 기름기와 합쳐져가지고서 맛있는 등갈비쯤이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져가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네 네 제가 한번 톨톨 마른 거를 아까 이건 동아씨가 마른 것 같아요 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 정말 국물 맛이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찐해졌죠 네 푹 끓일수록 맛있고요 어떻게 그 네 가지 양념만으로 인공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네 이제 고기에서 맛있는 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김치에서 또 맛이 우러나죠 네 김치에서 맛이 우러났고 저 한 숟갈 맛을 봤는데 땀이 살짝 납니다 머리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된장이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뭐 어머니들이 뭐 어떤 소스가 맛있어요 소스 비법이 뭐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우리나라 된장 간장 고추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밥 두 그릇 가겠네요 네 이상하게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음식들은 비싸게 이제 주고 먹으면 참 그때는 맛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음식들은 이상하게 이제 우리의 내리 속에 박혀있는 그런 고양이 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묵은지 등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묵은지 등갈비찜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등갈비를 1시간 정도 담가 핏물을 빼줍니다 끓는 물에 맛술, 통후추, 편선생강, 월계수잎, 등갈비를 넣고 10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등갈비는 찬물에 담가 헹궈주세요 씻은 묵은지는 꼭지를 제거해 한 장에서 두 장씩 편 뒤 등갈비를 올려 돌돌 말아줍니다 냄비에 남은 묵은지를 깔고 등갈비를 얹어주세요 여기에 물을 붓고 된장,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양념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어 4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묵은지 등갈비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